이명웅, 음악 무대에서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감사의 노래를 결합하여 공감을 이끌어내며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찬란한 흔적을 남기다. 최근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가수 이명웅은 다양한 무대와 행사를 통해 눈부신 활동을 이어가며 팬들과 깊은 공감을 나누고 있다. 그가 전하는 음악과 메시지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을 넘어 문화, 감사, 봉사 그리고 전통의 가치를 결합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명웅이 최근 선보인 활동들을 중심으로 그의 음악과 메시지가 어떤 방식으로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리사이틀 포스터 공개, 팬심을 사로잡다. 이명웅의 연말 리사이틀 소식이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리사이틀 포스터 공개 이후 언론과 포털뉴스의 공감 랭킹을 싹쓸이하며 그의 저력을 다시금 입증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명웅 관련 뉴스가 공감 뉴스 상위 30개 중 29개를 차지하며 그의 인기와 팬들의 열기를 보여줬다. 포스터 속 이명웅은 올 블랙 슈트를 입고 세련되고 시크한 분위기를 발산하며 눈빛만으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압도했다. 기사들은 완벽한 비율과 물오른 비주얼로 팬들의 설렘지수를 높인다우는 평가를 쏟아냈다. 그의 리사이틀은 시대를 초월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감성과 메시지로 가득할 예정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리사이틀에서는 이명웅만의 독창적인 해석이 돋보이는 무대들이 펼쳐질 예정이며 팬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공연에 대한 기대감은 단순히 음악적 즐거움뿐만 아니라 감성을 나누는 경험으로 자리잡고 있다. 투표와 랭킹에서 독보적 존재감 이명웅은 팬앤스타, 트로픽, 포토톡 등 여러 팬투표 플랫폼에서 꾸준히 1위를 기록하며 팬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 진행된 팬앤스타 남자솔로 랭킹 투표에서는 무려 3438만 표를 획득하며 98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대중음악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며 앞으로 2주 더 1위를 유지하면 100주 연속 기록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진행된 테마 투표 같이 스키장 가고 싶은 스타에서도 이명웅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1위에 올랐다. 또한 눈썹이 예쁜 스타, 체크문의 셔츠가 잘 어울리는 스타 등 다양한 포토톡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그의 비주얼과 매력을 팬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투표 결과들은 단순히 숫자로 나타나는 기록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팬들은 투표를 통해 자신들이 응원하는 아티스트와의 소통을 경험하고 이명웅 역시 팬들의 애정을 보답하기 위해 더 나은 무대를 선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과의 특별한 연결 이명웅의 활동은 단순히 음악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까지 확장되고 있다. 최근 그가 모델로 활동 중인 청정원은 한국의 장당극이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를 기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이명웅과의 특별한 시너지를 강조했다. 청정원 인스타그램에는 이명웅의 응원 메시지가 담긴 게시물이 올라오며 팬들에게도 등재 기원을 위한 참여를 독려했다. 장당극이 문화는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의 근간으로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전통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명웅과 같은 글로벌 스타가 이런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홍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며 대중문화와 전통문화가 만나는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가요무대와 감사의 메시지 kbs1tv의 가요무대에서는 감사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노래를 선보였고 이명웅의 곡도 빠지지 않았다. 특히 가수 은가은이 부른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 곡은 이명웅이 팬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곡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은가은의 무대는 여성 보이스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며 원곡과는 또 다른 감동을 전했다. 이명웅의 음악은 단순히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 간의 연결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팬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은 그의 음악 활동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이는 그의 성공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기부와 봉사, 나눔의 문화 이명웅의 팬클럽 영웅 시대는 단순한 팬 활동을 넘어 기부와 봉사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양평의 한 시설에서 김장 봉사를 진행하며 약 2,500포기에 김치를 담그는 대규모 활동을 펼쳤다. 팬클럽은 매달 정기적으로 급식 봉사를 이어가며 지금까지 총 1억 3,433만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기부해왔다. 이런 팬덤 문화는 이명웅의 영향력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는 항상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나눔과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의 팬들은 이를 실천해 옮기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다. 뮤직비디오와 음원 조회수 기록 경신 이명웅의 음악은 팬들의 뜨거운 사랑 속에서 놀라운 기록들을 세우고 있다. 최근 발표한 더블 싱글 앨범 타이틀곡 돈기의 뮤직비디오는 원더케이 채널에서 500만 뷰를 돌파했다. 이 곡은 이명웅의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는 곡으로 그의 음악적 깊이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또한 사랑은 늘 도망가 금원 영상은 8900만 뷰를 넘어서며 그의 ost 활동의 성과를 증명했다. 이 곡은 kbs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의 ost로 사용되며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큰 주목을 받았다. 미래를 향한 성장과 기대 이명웅은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팬들과의 깊은 공감을 나누어왔다. 그의 음악과 메시지는 단순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것을 넘어 전통과 현대, 음악과 사회적 메시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앞으로의 행보는 더욱 기대를 모은다. 글로벌 스타로 성장하며 한국을 알리고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는 그의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이명웅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대중문화와 전통문화 그리고 나눔 문화를 결합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의 활동은 앞으로도 찬란한 흔적으로 남을 것이다. 이명웅은 음악, 팬들과의 소통, 사회적 책임감을 통해 독보적인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그의 활동은 단순히 한 아티스트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함께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별빛 여러분, 앞으로도 그의 활동을 함께 응원하며 또 다른 빛나는 순간들을 기대해봅시다. 다음 뉴스에서 더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행